안녕하세요. 새날다 라이노쌤입니다. 오늘은 서브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네요. 라이노에서 서브뒤를 사용할 때는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화면에 회전 이동 축소 확대를 쉽게 할 수 있게 손에 익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겠죠. 반지를 먼저 설명할까 하다가 그래도 처음 서브뒤의 단축키에 보시면 맨 처음 것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명령은 3DFACE입니다. 이것은 면을 하나 만들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면을 클릭해서 면을 형성하시면 되겠죠. 처음 서브 뒤에서 처음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브에서 선택은 키보드 쉬프트와 함께 컨트롤을 동시에 누르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모드 변경은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서브드박스입니다. 이것은 사각형 형식으로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면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명령창에 크스카운트와 아카운트의 숫자를 입력해서 면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한 번씩 만져보시면서 학습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모드 변경을 수시로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아요. 모드 변경은 키보드의 탭입니다. 다음 명령은 서브트콘입니다. 말 그대로 콘 모양을 만들어주는 명령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명령창에 보시면 버티칼 페이시지와 어라운드 페이스 스타일의 숫자로 입력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면을 형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명령은 서브드 트렁케이티드 콘입니다. 만드는 방식은 아래 원을 먼저 만든 다음 높이를 설정하고 윗면도 형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서 만드는 방식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드 설정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그리드 설정에 대해서 한 번 얘기 드릴게요. 우선 기본은 면 추가하는 방식 먼저 학습하신 다음에 위에 명령창에 있는 설정도 하나씩 더 익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는 방식에서 2점으로 그릴 것인지 아니면 3점으로 그릴 것인지 위에 아래를 열린 형태의 통으로 만들 것인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처음에는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익혀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우는 것은 키보드에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이번 명령은 서브나 칠린더입니다. 원기둥 만드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단축키의 그림만 보아도 어떤 명령인지 쉽게 알 수 있어 편하긴 합니다. 이 명령 실행 방식은 아래 원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높이를 설정하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면 추가하는 방식은 위 명령창에 바티칼 페이시스와 어라운드 페이시스에 숫자 입력하시면 됩니다. 명령창에 다른 기능들도 그리는 방식 위아래 오픈할 것인지 등 다양하게 설정하는 방식이 있답니다. 처음은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하세요. 원 만드는 명령입니다. 원안의 면을 얼마만큼 설정할 것인지는 명령창에 서브디비전즈 선택 후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장 작은 기본이 1로 보시면 되고 조금 더 많은 면을 분할하고 싶으실 경우 2, 3 이렇게 면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면을 최소로 설정하신 다음에 추가로 면을 생성해 나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다음은 서브텔립소이드입니다. 비정형 원 만드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식은 원 그리는 방식이랑 동일하고 면 추가하는 방식도 명령창에서 설정하실 수 있어요. 이번 명령은 서브 도루스입니다. 도넛 모양 만드는 명령입니다. 만드는 방식은 원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도넛의 굵기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면 설정은 명령창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번 명령은 서브 포엑스입니다. 사각박스 만드는 명령입니다. 그리는 방식은 아래 면을 설정한 다음에 높이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면 추가 삭제는 명령창에서 하시면 되고요. 이번 명령은 서브트 스윕 1입니다. 이 명령은 일레일로 입체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을 그린 다음에 선의 단면도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명령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명령 적용 방법은 메일이 될 선을 먼저 클릭한 다음에 면이 될 선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명령창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명령창에서 면의 개수를 선택해서 형성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처음과 끝의 단면도 이렇게 서브 뒤에서는 따로 안 만드셔도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든 다음에 나중에 다시 편집 수정해도 되니까요. 명령창이 나오면 하나씩 만져보시면서 학습하세요. though 당신 학생이었습니다. ART 서브를 만든 다음에는 선을 지워주시거나 숨겨주시면 좋습니다. 선택할 때 선들도 함께 선택이 되니까요. 선을 숨기는 방식은 자물쇠로 잠금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잠깐 숨겨도 되고 또 다른 방식은 다른 레이어로 이동 후 잠금하셔도 됩니다. 사용하는 방식에서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서브디에서는 처음 형성하는 입체가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한 기초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 면이나 입체를 잡을 때는 편하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추가 삭제하시면서 만드시면 되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말로 더빙하는 것을 테스트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하나씩 천천히 설명하는 것을 준비할게요. 참 좋은 세상이죠? 서브디에서 검볼을 잘 이용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검볼의 색깔, 그리고 화살표에 있는 둥근 원, 그리고 끝에 있는 사각형, 이것들로 면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 검볼을 이용하고 단축키만 잘 익혀두시면 서브디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테스트로 설정한 것입니다. 조금은 어색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고운 목소리로 나오니까 더 좋네요. 다음에는 검볼 사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서브에서 검볼 사용이 참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새날다라 이노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